네 오늘은 레고 피규어끼리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레고 피규어 대결이 벌써 3번째인데요. 이거는 과거의 캡틴 아메리카고요. 이건 미래의 캡틴 아메리카예요. 저는 미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간대인데요. 과연 이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엔드게임하고 인피니티 워터 캡틴은 일단은 방패가 이상해요. 그리고 또 이런 파란 복장형이었는데 과거의 캡틴은 파란 복장이 있어요. 근데 공포하기 위해서 얘한테 있는 방패를 얘한테 옮겼어요. 대신 얘한테는 새로운 아이템을 줬고요. 한번 이제 둘이 싸워보겠습니다. 방패치기! 가자 방패! 그곳! 안 돼 손이 터들어가고 있어. 하지만 반격! 얼굴이 쳤다. 이거 어떡할 거야? 여덟꿈치! 마지막 발차기! 미래의 캡틴은 버티고 과거의 캡틴은 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뒤집어 벗고요. 네, 과거의 캡틴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미래의 캡틴은 연습권 채. 이런. 하지만 나도 연습권 채실 수 있다. 뿌웅! 날아가다니. 고! 미래의 캡틴 승리! 이거 원래는 반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날아가 보일 수 있어요. 사망. 미래의 캡틴 승! 잠깐, 과거의 캡틴이 죽으면 미래의 캡틴도 죽은 거 아닌가? 네, 어쨌든 미래의 캡틴이 이겼습니다. does that play for sur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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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captions. ες